안녕하세요. 메뉴토크 신입서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브로드컴 2024년도 3분기 실적 발표 핏 블랙록도 IT 주식에 진심입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총화이자 인공지능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침반으로 삼는 두 개의 주식이죠. 브로드컴과 엔비디아가 급락하면 아이고 우리나라 어떻게 이런 얘기 나오고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올라가면 아 우리나라 조금 오르려나?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지금 두 가지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하는 일이 틀립니다. 엔비디아는 그 두뇌의 아주 중요한 핵심 칩을 만드는 회사고 브로드컴은 네트워킹 칩을 만듭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결국에 데이터 센터에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요소 요소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브로드컴을 포함하여 엔비디아, 그 다음에 매그니피센트 7 서학개미분들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심이 될 수도 있겠죠. 세계 최고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블랙록, 세계 최고의 ETF를 운영하는 블랙록. 블랙록이 IT 자산의 진심입니다. 지금 그 엄청난 자금 규모를 운영하면서 IT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애플에 170.7 빌리언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155.0 빌리언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요. 지금 이 두 개가 1등, 2등이고 3등, 알파벳, 아마존이죠. 62.8 빌리언 달러를 투자하고 있네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컨서머 디스커너리, 뭐라고 써있나요? 컨서머 디스커너리, 디스커너리. 여기에 속해 있죠. 여기에 지금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속한 부분하고는 약간 결이 틀리긴 합니다만 매그니피센트 7으로 묶으면 한 곳에 들어가겠죠. 여기도 우리랑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시면 매그니피센트 7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의약주를 좋아하네요. 존슨앤존슨도 보이고요. 에브비도 보이고, 머크도 보이고, 일라이릴리도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결국에는 IT와 의료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가볼까요? 여기 지금 코카콜라, 펩시, P&G 같은 워렌 버핏 스타일 종목이 있네요. 버크셔, 해사웨이도 있고, JP모간, 비자, 셰브론, 엑슨모빌, 아이시어스는 ETF고, 그렇죠? 이걸 보니까 답이 딱 나왔네요. 저번에 2022년도 얘기 드린 거랑 그리고 어저께 부동산 관련 리치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블랙록이 그 엄청난 자산을 운영하면서 여기서 결국 퍼즐 맞추기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에 자산이 자기가 원하는 비중에 도달되면 자동으로 비중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IT의 저기가 안 좋아지면 다른 데 자산의 비중을 높이겠죠.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2022년에 그때 결과 보여드렸잖아요. IT가 완전히 박살았을 때 뭐가 올랐어요? 엑슨모빌이니, 그 당시에는 일라일리나 노고노스크가 안 올랐지만 머크나 에브비니, 마녀 코카콜라니, 버크셔 해소이니 이런 것들이 커버를 쳐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 여기 보시면 지금 전체 자산 25개, 탑 25개, 25인데 여기에 보면 결국에 만약에 여기 매그니피센트 7이 주가가 좋지 않다면 나머지들이 채워주겠죠. 이 25개가 결국에는 이 덩어리가 작아지진 않을 거예요. 미국이. 그렇죠? 다우 존스 위주로 가죠. 나스닥이 떨어져도. 그럼 여기서 만약에 IT의 비중이 쪼그라들어서 탑 25가 줄어드느냐. 아니죠. 다른 에너지, 음료, 의료 이게 오르겠죠. 그렇죠? 블랙록은 계속 오르죠. 그러니까 아예 이 지금 블랙록이 알아서 판단해서 블랙록이 인공지능이 판단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우리는 이기지 못하니까 이기지 못할 바에는 블랙록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의료 현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 편의 의료 논문을 하루에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밤을 새더라도. 100만 편을 어떻게 읽어요? 한 편 읽기도 힘들겠죠. 로봇은 100만 편을 읽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하는 것을 지금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블랙록에 맡기는 것도 나아요. 블랙록에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나스닥이 뭐가 오를지, 엔비디아가 대장이 될지 나중에 엔비디아가 추락할지 모르겠으면 나스닥 거래소에 투자를 하면 돼요. 그렇죠? 나스닥이 상장되어 있잖아요. 나스닥에 나스닥 거래소가 상장되어 있어요. 아시죠? 나스닥에서 누가 1등한지는 상관이 없어요. 나스닥 거래소만 잘 되면 그냥 나스닥 주가는 오르는 거예요. 나스닥에 나스닥 거래소가 상장되어 있고요. 블랙록이 상장되어 있어요. 그냥 나스닥 거래소를 사버리면 되는 것이고 블랙록 자산운용사를 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분석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해서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것도 피곤하거니와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는데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만약에 지금 매그니피센트7이 안 좋게 된다면 지금 오늘의 주제는 브로도컴인데 브로도컴이 딱 25위에 걸쳤어요, 지금. 탑 25위에 딱 걸쳤습니다. 브로도컴이, 여기. 그러니까 만약에 브로도컴도 25위 안에 들고 어쨌든 이 IT를 보면 여기가 비중이 가장 크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줄어든다고 한들 여기가 안 오르겠느냐, 이거죠. 2022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한다면 어제 같이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주는 땅을 갖고 있는 부동산 리치에 투자하면 되겠죠. 그렇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서학개미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다, 미국은. 돈을 누가 많이 받나요. 혹탄 CEO가 나왔네요. 브로도컴 혹탄 CEO가 연봉이 제일 많습니다, 2023년 기준에. 지금 보시면 애플의 팀쿡보다도 애플의 팀쿡보다 거의 몇 배인가, 두 배 받아요, 이거 지금. 그리고 지금 보니까 팔로알토가 있네요. 이 보안이 점점 중요해지면 사실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거. 팔로알토 보안 부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게. 사이버 보안이 지금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때문에 갑자기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팔로알토가 굉장히 지금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 지금 보니까 넷플릭스 CEO도 있고요. 여기 10위에는 부킹홀딩스. 이 온라인 여행사 사장도 돈을 꽤 많이 받군요, 부킹홀딩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많이 돈을 받는 거는 브로도컴의 혹탄 CEO다. 블랙스톤은 사모포인데요. 그래서 지금 브로도컴하고 팔로알토가 결국에 둘 다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사이버 네트워크, 이런 쪽에 관련된 회사들에서 돈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탄 CEO가 지금 직원 평균 급여에 비하면 510배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젠순왕은 보이지 않잖아요? 엔비디아의 젠순왕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고 브로도컴은 역시 그 인공지능의 총화로 올라선 대가를 CEO가 같이 누리고 있다. 물론 직원들 월급도 올랐겠죠. 그런데 워낙에 혹탄 CEO 연봉이 너무 급격히 올라서 510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마 직원들도 이렇게 되면 더 올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브로도컴의 지금 CEO가 저만큼 받는다는 거는, 그렇죠? 잘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포스코 홀딩스 보세요. 포스코 홀딩스 새롭게 취임하신 회장님 스스로 연봉 깎아버렸죠. 5억 원밖에 안 받았어요. 전임 회장이 40억 원가량 받았거든요. 왜 5억 원밖에 안 받았죠? 잘 안 되니까 철강이 잘 안 되는데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혹탄 CEO도 만약에 장사가 잘 안 되면 저렇게 안 받았을 거예요. 지금 장사가 잘 된다는 반증이 저기 CEO 연봉 1위, 저기서 확인이 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얼마나 그럼 브로도컴이 도대체 혹탄 CEO한테 돈을 저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뭔가. 1억 6,180만 달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1,2,3위가 되어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엄청난 돈을 받고 있네요. 브로도컴 2024년도 3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이거 실적 발표 나온 날은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올랐어요. 반등했는데 실적 보겠습니다. 레비뉴 47%. 엔비디아가 100% 이상 올라가지고 이게 브로도컴하고 엔비디아랑 비교를 하면 그렇지만 브로도컴하고 엔비디아는 하는 게 틀리니까요. 그렇죠? AMD가 오히려 엔비디아랑 겹치지 이 브로도컴은 아예 네트워크 통신칩이라 상관이 없습니다. 레비뉴는 47% 증가해서 13.1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그런데 이게 의아할 거예요. 이거 CEO가 연봉 1위로 받고 브로도컴이 지금 엔비디아에 이어서 매그니피스 센트 7에 들어가는 많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야? 순서실이 좋았네? 그렇죠? 낸 로스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1.88 빌리언 달러. 그것도 빌리언 달러만큼의 손실이 났습니다. 이 전년 동기에는 3.3 빌리언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 거의 마이너스가 얼마가 난 겁니까? 마이너스가 5 이상 난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넘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주당으로 나누면 단연히 주당도 손실이죠. 순손실이니까. 주당 0.4 순손실이 났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당연히 0.77 순이익이었죠. 그리고 조정한 주당 순이익 1.24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회성 비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순손실이 난 게 지금 자산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마련한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분이다. 일시적인 부분이고 결국에 조정을 해주니까 18% 플러스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정 순이익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조정 순이익 이걸 내세워서 뭔가 되게 포장해서 잘 내려고 하는 걸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브로드컴은 그런 경우가 아니죠. 지금 계속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 주자 1.24 달러 주당 순이익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플러스 18%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 넷로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넷로스 난 거는 일회성 비용이라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됐고요. 세미컨더터 솔루션스 5% 늘었고요. 인프라 스트럭처 소프트웨어가 100% 이상 늘었습니다. 세미컨더터 솔루션은 55.6 차지하고 있고 인프라 스트럭처 소프트웨어는 44.4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통신 칩. 그러니까 서로 여러 가지 칩들이 원활하게 통신을 하게 해주는 것이고 지금 브로드컴 CEO가 말한 것 중에 이 VM웨어가 맨날 나오잖아요. 버추얼 머신. 그러니까 이게 가상화를 시켜주는 이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데 이거를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집념으로 사냈죠. 이거를.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VM웨어를 사내고 나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가상화 서비스, 이 기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VM웨어를 인수하고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 세미컨덕터 솔루션이랑 VM웨어 이게 우리의 실적을 좋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M웨어의 인수가 신의 한 수였다. 브로드컴은. 그래서 실적이 지금 좋았어요. 그렇죠? 좋았는데 지금 그거잖아요. 엔비디아도 실적 좋고 브로드컴도 실적 좋은데 그거잖아요, 사람들은. 아니, 그래서 지금까지 좋았던 속도보다 떨어졌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면만 보면 좋은데 올라야지. 근데 다른 쪽에서 보니까 속도가 빠졌잖아. 지금 속도가 빠졌잖아 해서 더 중점을 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실적이 꼬꼬라지지가 않았어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브로드컴 9월 6일에 발표가 됐죠. 12.98빌리언 달러 예상됐는데 매출액 13.07빌리언 달러 나왔습니다. 0.72% 상회했고요. 4분기 연속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이익도 마찬가지죠. 어닝도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1.22달러 예상됐는데 아까 전에 나왔죠? 조정 주당 순익이 1.24달러 나왔잖아요. 그렇죠? 조정되기 전에는 세금 문제 때문에 순소실 나왔지만 조정을 해줘야죠, 그런 일회성은. 그래서 1.24달러 나와서 1.22달러 예상한 시장 컨센서스보다 뛰어넘었습니다.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됐는데도 그날 10% 빠졌단 말이죠. 의견은 스트롱 바이. 23 바이에 3월드입니다. 아직도 스트롱 바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랑 지금 브로드컴은 스트롱 바이입니다. 240달러까지 나와있고 33.02가 올라가면 198.66, 여기 도달되게 되면 평균 컨센서스입니다. 평균 눈높이도 상당히 아이도 높네요. 그렇죠? 아직도 높습니다. 200달러를 가야 컨센서스에 도달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실적 발표를 한 날은 오히려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저점 추세선이 있는데 그 부근에서 그리고 여기에 200일선이죠. 50일선, 200일선인데 200일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 일단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갭을 매웠죠? 이틀 만에 갭을 매우면 갭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늦어도 3일 안에, 2, 3일 안에 갭을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매우거나 제일 좋은 거는 하락 갭을 상승 갭으로 매워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일단 매웠습니다. 주봉, 올봉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실적 발표 날 급락한 충격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은 50주선을 쭉 타고 딱 보이죠? 그냥. 50주선 밑에 있을 때는 하락세, 50주선 위에 있을 때는 상승세. 지금 50주선이 또 다가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건 기회입니다. 여기 위에가 쌍봉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쌍봉으로 무너지는 경우는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박살내면서 무너져야 돼요. 이런 경우죠. 여기서. 쌍봉으로 무너지면서 이 50주선을 이탈시켜버리잖아요. 이 다음에 하락세가 이만큼 한 6개월간 진행이 되죠. 저런 식으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쌍봉이 무너지면서 50주선을 박살내야 되는데 아직 50주선을 박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지지선이 있다는 거, 50주선. 50주선이 지켜진 지가 언제예요? 여기 2022년도 말쯤이죠. 2022년도 말에서 2013년도 초 들어설 때 50주선에 올라온 뒤에 지금까지 깨지 않았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월봉. 월봉의 이격이 상당하죠. 월봉의 이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 조정을 해도 무리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예쁘게 조정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밑에서 솔직히 말해서 봐봐요. 1, 2, 3, 4, 5, 6, 7. 여기 연장파동까지 한 번 나왔어요. 이거 월봉인데.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진, 이게 쿨타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필살기를 계속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저기죠. 저기는 치트키 쓴 거죠, 그거는. 여기서 치트키가 없어요, 주시장에는. 쿨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쿨타임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여기 20개월 선 같은 거 올라오는 거. 50개월 선은 너무 늦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은 50개월 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너무 많은 하락을, 그거는 추세 훼손이 나올 수도 있어요. 20개월 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닿았을 때 또 그림이 예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천히 쿨타임을 기다리시면 돼요. 쿨타임을 기다리면 된다. 블랙록도 그 큰 자산을 어떻게 손절하겠어요. 그렇죠? 포트폴리오 비율 조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브로드컴의 혹탄 CEO가 아니라 불업닷컴의 돈탄 CEO네.